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카카오 스타일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박종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 발표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패션도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기를 바라지만 대단히 새로운 내용은 아마 없을 거고요 다 어디선가 보셨던 코드 또 어디선가 들어보셨던 얘기들을 다시 그냥 복습해보는 그리고 복습해본 걸 가지고 또 한 번 다시 생각해보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코드 보신 적 있으시죠? 라고 써놨는데 지금 코드 몇 줄을 보여드릴 텐데 대부분 어디선가 보셨던 코드일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안드로이드 아키텍처를 설명하는 샘플 코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실제 코드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일단 이런 도메인 모델이 있겠죠 개발자라는 도메인 데이터 클래스가 있고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다고 한 번 해보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리스트의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게 도메인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레포지토리가 있을 거예요 드로이드 나이트의 스피커들의 리스트를 한 번 가져오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을 가진 레포지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런 유즈케이스가 또 붙겠죠 로드, 스피커, 리스트, 유즈케이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레포지토리를 그냥 랩핑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뷰 모델에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뷰를 표현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로징 플러스 로드 스피커라는 유즈케이스를 콜하는 그런 패치 그 다음에 어떤 저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30세 미만인 개발자들을 젊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서 젊은 개발자의 리스트를 한 번 뽑아보고 싶다 뭐 이런 요구사항을 뷰 모델에 구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코드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되게 당연하다고 느끼셨을까요? 아니면 뭐 그냥 저게 맞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저는 좀 저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런 코드를 처음에 볼 때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왜 마음에 안 드는지를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닌 거지? 그래서 그거 한 번 비판의 근거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한 번 찾아보시죠 이런 거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데이터 추상화라든지 캡슐화라든지 데이터 은닉, 다용성, 컴포지션, 인헤리턴스, 딜리게이션 어쩌고저쩌고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이게 뭔가요? 기억나시나요? 이게 되게 학부 1학년 때 배웠던 얘기라 되게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그냥 설명드리면 이거 객체 지향의 기본 원리라고 설명할 때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객체 지향의 기본 원리 그중에 뭘 오늘 살펴볼 거냐면요 캡슐화라는 걸 다시 한 번 보려고 해요 캡슐화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뭐였죠? 캡슐화가 뭐였을까요? 이거 컴공 1학기, 1학년 1학기 들어가서 컴공 개론 이런 거 배우면 이런 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봤던 것 같은데 이게 뭐였냐면 어떤 외부의 코드가 어떤 데이터를, 내부 데이터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메소드와 데이터를 하나로 캡슐화를 한다 뭐 이런 얘기래요 쉽게 얘기해서 클래스를 만들면 어떤 객체를 만들면 그 안에 데이터랑 그 데이터를 조작하는 메소드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객체지향의 기본 원리래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였으니까 그럼 아까 봤던 데이터 클래스랑 유즈케이스 뭐 이런 얘기들 이 객체지향의 원리에 부합하는 코드였을까요? 이런 걸 얘기하는 용어가 있대요 그거를 빈혈 도메인 모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거를 뭐 어떤 번역에서는 빈약한 도메인 모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빈혈이라고 부르는 게 더 느낌이 오더라고요 빈혈이 뭐냐면 뭐 피해서 적혈구가 부족해가지고 산소를 잘 못 운반하는 뭐 이런 의학적인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혈액이 뭔가 해야 되는 동작이 있다면 산소를 운반하는 걸 텐데 그게 없으니까 뭐 빈혈이라는 건가?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빈약한이라고 이 스크립트에 쓸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빈혈로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더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를 보다가 이 마틴 파울러 선생님이 하신 정의를 몇 개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른 도메인 모델처럼 뭐 구조도 가지고 있고 뭐 다른 객체들과 풍부한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행위가 없다는 거죠 객체인데 행위가 없다 끼케야 getter, setter 정도나 있다 그냥 getter랑 setter만 들어가 있는 그냥 가방 같은 거다 아까 우리 봤던 코드는 더군다나 코틀링 코드이기 때문에 getter, setter도 안 보이죠 다 숨어있으니까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옛날 C 공부할 때 생각했던 구조체 같아 보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객체 지향에 부합한 코드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또 하나 아까 유즈케이스를 봤을 때 유즈케이스가 그냥 단순히 레포지토리를 맵핑하고 있죠 그냥 레포지토리의 어떤 메소드를 호출해요 이게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볼 수 있나? 이게 비즈니스 로직이 아니면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즈케이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걸까? 이런 게 어디서 주로 나타나냐면 많은 로직들을 서버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요 요새 앱 개발의 트렌드가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많은 로직들을 서버에 위임하고 앱에서는 서버 드리븐의 느낌으로 그냥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때로는 안티 패턴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즈니스 유즈케이스라는 이름의 안티 패턴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뭐 어떤 건 로직이 있으니까 유즈케이스를 만들고 어떤 건 로직이 없으니까 유즈케이스를 안 만든다 이거 좀 일관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미에서 그냥 껍데기라도 있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뭐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요런 게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뭐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죠 도메인 모델이 행위가 없다 유즈케이스에도 로직이 없다 그럼 이거 다 어디가 있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요것도 보셨을 거예요, 솔리드 원칙 이것도 뭐 어디 면접 보러 가실 때 이런 거 외우시죠 한 번씩 이게 뭐였는지 뭐 단일 책임 원칙이 보고 뭐 개방 폐쇄 원칙이 보고 리스코 부치한 원칙이 보고 등등등등 외울 텐데 오늘 얘기해 볼 거는 단일 책임 원칙입니다 책임 요거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되는 거래요 그쵸? 요거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의 클래스는 적어도 하나의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아까 봤던 코드가 이 SRP에 부합하는 코드가 맞을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어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뷰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어요 요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용어가 비대한 뷰 모델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비대한 뷰 모델이다 유즈 케이스는 빈혈이고 뷰 모델은 비대하다 어떤 느낌인지 다들 감이 오실 거예요 실무에서 많이들 겪고 계시는 문제일 거고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이야기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을 때 이 요구 사항을 어디에 구현해야 하는가는 항상 한 번씩은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돼요 이거를 유즈 케이스에 구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뷰 모델에 구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데이터 클래스 갖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서버한테 해달라고 할까? 뭐 요런 고민들 요런 고민들 늘 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뷰 모델에 구현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적으로 많고요 그러다 보면 뷰 모델 클래스가 과도하게 커지거나 복잡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깁니다 당연하겠지만 너무 많은 코드와 로직이 하나의 뷰 모델 클래스 안에 모이면 당연히 가독성이 저하되고 코드가 복잡해지죠 유즈 보수에도 안 좋고 일단 저희가 그냥 예상하기에는 뷰 모델은 UI 관련 로직을 처리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요렇게 비대한 뷰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뷰 모델들에서는 이외에 다양한 역할을 같이 하게 되죠 그럼 뷰 모델이 정확히 뭘 책임져야 되냐 이것도 사실 여러 개발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각각 다르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구글에서 이야기하는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이야기하는 뷰 모델의 느낌이 조금 다르고 MVBM을 처음 얘기했던 MS에서 얘기하는 뷰 모델의 느낌이 또 조금 다르고 각각의 회사에서 나름의 아키텍처가 있겠죠 뭐 MVI가 조금 섞여있는 뷰 모델을 사용하는 어떤 아키텍처일 수도 있고 뭐 사실은 그냥 MVP 같은 건데 뷰 모델이라는 거를 그냥 AAC에 포함되어 있는 뷰 모델을 그냥 갖다 쓰는 뭐 그런 모양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뷰 모델을 어떤 뷰를 위한 모델 뷰가 갖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모델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도메인 모델을 바라보는 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도메인 모델로 바라보는 뷰 요게 조금 어색하시다면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뷰 테이블 요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요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뷰 모델을 또 어떤 개발 조직에서 이거 둘 다 맞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 아니냐 둘 다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요것도 틀린 게 아니겠죠 경우에 따라서 뷰 모델의 책임을 얘기를 해봤는데 유저 케이스의 책임도 애매해요 도메인 모델의 책임도 애매하고 이걸 딱 선긋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경우에 뭐 똑같은 로직이지만 도메인 모델 데이터 클래스 얘네들이 요거를 그냥 구현해도 상관없는 경우가 많고 유저 케이스로 요걸 빼도 이상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나눌 수 있는 그럴싸한 바운더리가 있나 찾아봤더니 요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요것도 딱 정답은 아니지만 블랙박스와 트랜스페어런트 박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저 케이스는 블랙박스 같은 개념으로 보고 도메인 모델은 약간 트랜스페어런트 박스 같은 모습으로 보더라고요 요런 관점이 있습니다 요것도 일단 이게 정답이다 라고 그림을 붙여놓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관점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뷰모델의 책임이 뭐고 뷰모델의 책임을 보는 이러한 관점들 저러한 관점들 그 다음에 도메인 모델과 유저 케이스의 역할을 구분하는 이런 저런 관점들 왜 이렇게 관점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냐 이거 되게 명확한 정답이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회사의 사정이 다 다르고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도메인 비즈니스 로직이 다르고 그리고 회사의 요구사항도 다르고 개발자의 숫자도 다르고 서버의 조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화된 규칙 같은 거 찾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냥 이런 저런 관점을 일단 그래서 설명을 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관점들을 살펴본 상태에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코드를 다시 한번 보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근거로 비판을 할 수 있을지 처음에 봤던 저 디벨로퍼라는 데이터 클래스와 디벨로퍼 리스트라는 데이터 클래스를 보면 요게 빈혈 도메인 모델이라는 걸 저희가 이름 붙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요런 이름이 있다 요런 안티 패턴이 있다 다시 보니까 저 디벨로퍼라는 거에 객체가 있는데 행위는 도대체 어디 있나 디벨로퍼 리스트의 행위는 도대체 어디 있나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다음 거 볼까요 유지 케이스 저 로드 스피커 리스트 유지 케이스는 대체 뭘 책임지고 있는 건가 리포지토리를 받는 책임인가 그게 책임 맞나 리포지토리에서 로드 스피커 리스트를 콜하는 게 비즈니스로직인가 이거 계속 똑같은 거 보일러 플레이트 아닌데 이거 극혐 아닌가 뭐 요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보죠 뷰 모델 보면 다른 건 그렇다 치는데 저 젊은 개발자 리스트를 부러오는 로직이 이거 도메인 로직인데 이거 뷰 모델에 갖고 있는 거 맞나 요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이 요거 뷰 모델에서 안 들어가면 도메인 로직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유지 케이스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 계속 이 고민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이 세션을 들으러 오셨던 분들은 실무에서 다 같이 요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요 제목에 관심이 있으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혹시라도 해답이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생각을 해볼까요 되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많은 동료분들과 이야기를 해왔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문제는 어떤 아키텍처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기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결론이었고요 결국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휴먼 랭기지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휴먼 랭기지 일단 각자의 제품들이 있을 거고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제품과 상황들이 있을 거고 처해져 있는 입장들이 있을 거예요 되게 개발자들이 많은 조직일 수도 있고요 그냥 한 명 내지는 두 명 정도가 소규모로 운영하는 조직일 수도 있고요 2, 30명이 함께 일하는 조직일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는 있을 거다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해보는 게 이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책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 세 명 정도의 개발자가 모여서 TF를 구성했어요 이 주제였죠 어떤 거를 어떤 로직을 도메인 모델에 넣어야 되고 유지 케이스를 빈 껍데기만 갖고 있는 유지 케이스를 우리가 유지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없애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리고 뷰 모델에는 어떤 로직이 들어가도 되고 어떤 로직이 들어가면 안 되는지 에 대해서 지그재그 앱 내에서 타당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가이드라인은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또 사용하고 있는 아키텍처도 되게 다를 거예요 또 어떤 회사에서는 이미 뭐 컴포즈를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사용하고 MVI도 많이 끌어와가지고 뭐 스테이트를 되게 중시하면서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레거시 코드가 많이 남아있고 MVP에 가까운 MVC에 가까운 코드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뭐 이걸 저희가 다 뒤집어 엎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고 온 거는 저희는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정도의 예제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첫 번째로 일단 저희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는 도메인 로직을 구현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도메인 로직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했겠죠 뭐가 도메인 로직이고 뭐가 도메인 로직이 아닌지 그리고 이 도메인 로직 중에서 뭐는 도메인 모델에 들어가고 뭐는 유지 케이스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점을 단일 모델일 경우에는 단일 모델에 대한 어떤 행위인 경우에는 도메인 모델이 직접 행위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개의 도메인 모델들이 상호작용해야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유지 케이스를 만들도록 하자 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일단 이 정도의 되게 심플한 가이드라인은 많은 회사에서 통용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들여서 일단 요거를 소개를 합니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각자 요 가이드라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동료와 함께 치열하게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의 도메인 로직을 구현하지 않는다라는 건 일단 간략하게 몇 가지를 예를 갖고 왔어요 가이드라인을 되게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작성하긴 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들을 소개를 드립니다 일단 뷰 모델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다 라고 일단 정의를 했고요 요 정의가 왜 필요했냐면 아까 뷰 모델에 대한 책임들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다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뷰의 모델일 수도 있고 모델의 뷰일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그 여러 가지 관점들 중에서 저희는 뷰의 모델로서의 관점을 채택한다 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 모델에는 데이터를 뷰에 표현하거나 아니면 사용자 상호작용을 위한 로직만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뷰 모델에는 뷰의 표현대에는 UI 상태를 기억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UI 모델들을 맵핑하는 로직들이 구현될 수 있겠죠 요런 것들을 뷰 모델에 구현하자 라고 저희는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레이어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일단 첫 번째로 도메인 모델은 스스로 필요한 로직을 구현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을 첫 번째 대전제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저희가 제가 설명드렸던 빈혈 도메인 모델을 피하기 위한 첫 번째 제동 장치였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알게 모르게 도메인 모델을 구조체처럼 쓰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고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객체처향에 가깝게 써보자 도메인 모델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모델이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로직을 직접 구현해야 한다 라고 첫 번째로 정의를 하게 된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뷰 모델에서 도메인 모델을 직접 다루는 로직을 구현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제동 장치를 또 한 번 걸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레젠티이션 로직이 아니라면 도메인 메소드에 구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라고 우선순위를 정한 거죠 어떤 로직을 구현해야 할 때 이게 어디에 들어갈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일단 도메인 모델에 넣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게 이상하면 유지케이스에 넣어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이게 이 로직이 이 모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거는 srp를 따르기 위한 거죠 근데 이 모델 어떤 로직을 구현할 때 이 로직이 당연히 이 모델의 책임인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모델을 구현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계속 연달아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 도메인 모델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은 유지케이스가 해결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도메인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하나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이 아까 봤던 되게 보일러 프레이트 같이 생긴 아무 로직이 없는 유지케이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가졌는데 이 부분은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보일러 플레이트를 가지되 유지케이스의 모델은 그러니까 모양은 유지를 하자 정도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코드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 가이드라인대로 아까 설명드렸던 코드를 바꿔보면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도메인 모델이 비헤비어를 갖고 있어야겠죠 디벨로퍼가 젊은지 아닌지는 디벨로퍼 클래스가 알려주면 되죠 요게 이지영이라는 건 저 디벨로퍼의 책임인 거죠 그 중에서 젊은 디벨로퍼의 리스트를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디벨로퍼 리스트가 주면 되는 겁니다 이지영이라는 값에 대해서 필터를 걸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도메인 모델이 직접 책임을 지게 하자는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리포지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리포지토리가 아니죠 리포지토리를 사용하는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SAM 유즈 케이스에요 펑셔널 인터페이스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펑셔널 인터페이스인데 요렇게 펑셔널 인터페이스로 설정을 해놓고 디펜던시 인젝션을 어차피 쓰실 거잖아요 유즈 케이스를 다들 DI로 엮어서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넣어서 쓰면 요렇게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실제로 보일러 플레이트는 많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모양은 갖고 있대 모양은 갖고 있대 보일러 플레이트는 많이 줄여보자 정도로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즈 케이스는 여러 가지 모델이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까 설명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요건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 개의 도메인 모델을 가지고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대한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즈 케이스들은 대체적으로 하나의 도메인 모델 리포지토리에 대한 래퍼일 경우에는 그냥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펑셔널 인터페이스로 만들지만 실제로 저런 도메인 로직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컴퍼니가 있을 때 로드 스피커 리스트 드로이드 나이치의 연사 리스트를 가져오면서 거기다가 회사 이름을 붙이고 싶다라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유즈 케이스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요거 일단 넘어가고요 다시 이제 뷰 모델을 넘어오면 요런 식으로 뷰 모델의 책임이 대체적으로 이제 도메인 모델과 유즈 케이스로 넘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되게 단순한 예제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실제로 실무 코드에서 많은 부분들이 도메인 모델과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로 넘어가면 비대해짐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거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을 공유를 드렸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회사에서 생각했던 요 가이드라인이 이 정답은 아니고 여러 회사마다 각자의 상황들 그 다음에 각자의 요구사항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해보실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들으셨던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겠죠 뭐 빈혈 도메인 모델이 보고 그 다음에 비대한 뷰 모델이 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나름대로 오늘 하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포인트도 있으실 거고 저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제가 이 발표에 대해서 주제 제목을 정했던 게 생각해보기라고 했던 것이 이 발표 이후에 여러분들이 요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많이 고민을 해오셨던 포인트이고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하셨을 포인트라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우리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 포인트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회사로 돌아가셔도 동료분들과도 충분히 많은 고민들을 나누고 경험들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